자 아버지 자 아무도 전화를 안받아가지고 우리가 비명상으로 땀을 많이 흘렸다 그래 두기가 빠졌어 아 여기 용기 다리를 접어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배가 있었는데 찍었어요 배? 배 다 먹었냐? 어린이들은 라면에 소시지를 먹고 신나하고 있습니다 졸린다 타안이 멋있어 태연아 여기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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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박이현 제일 신났습니다 지금 네 여기는 울릉도 용궁이라네 집이네요 정말 겐치 좋은데 정말 겐치가 좋네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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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울리드로 김치가 아니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 다리도 있고 아울리드로 이 다리도 있고 아울리드로 이렇게 괜찮더라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명함 웃고 로렉 고맙습니다 b